18세기까지 무인도였던 세이셜에서는 인간이 거주하기 시작하면서 기존에 살고 있던 여러 종류의 동물들이 멸종하였습니다. 이는 전세계 다른 국가들의 섬 생태계들에서도 마찬가지로 모리셔스나 하와이 같은 곳에서도 예전에는 동물보호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많은 종의 동식물들이 무분별하게 사라졌습니다. 그나마 세이셜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인간이 점령한 시기가 그리 길지 않아 현대의 세이셜은 식물과 동물종을 보호하는 데 있어 성공적인 성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이셜은 아프리카 대륙에서 동쪽으로 멀리 떨어진 섬나라로 인도양의 보석 혹은 인도양의 갈라파고스 등으로 불리는 자연의 매력을 뿜어내는 여행지로 유명한 나라입니다. 아프리카 대륙에서 동쪽으로 1700km 정도 떨어진 세이셜은 선 발견 당시 프랑스가 지배하다가 이후 영국이 차지하였고 1976년에 독립하며 현재는 10만여 명의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세이셜의 1년 총 GDP는 약 1만 달러 정도로 터키나 멕시코보다 고소득 국가로 아프리카에서는 가장 높은 수준의 경제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연경관의 매력을 활용한 관광산업이 이루어지면서 영국 윌리엄 왕세손의 신혼여행지, 오바마 대통령 가족여행지가 되었고 이 때문에 영국 BBC, 미국 CNN에서 다루어지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걸그룹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멤버 나르샤가 패션 사업가와 결혼식을 올리며 세이셜의 아름다운 풍경 사진들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자연 보호를 통해 국제적인 명성을 올린 세이셜에 대한 최초의 과학연구는 정착이 이루어지기 2년 전인 1768년 프랑스 탐험과 마리옹 디플렌 탐험대의 연구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디플렌은 라디그호의 선장, 디슈맹에게 나무, 관목, 식물, 허브, 네발 달린 동물, 조류, 곤충, 민물고기 같은 동식물뿐만 아니라 암석, 토양, 광물 등 육상의 모든 것들에 대한 연구와 탐사에 큰 관심을 기울일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들은 어떤 것도 하찮지 않으며 모든 세부사항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모든 것에는 관심을 기울일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여겼습니다. 이후 무인도 세이셜에 프랑스인들이 정착하면서 이들은 노예를 이끌고 특산물인 바다거북을 남획하고 목재를 벌채하여 막대한 이익을 챙겼습니다. 희귀 동물과 목재 벌채에 집중하던 정복자들로 인해 천연자원 고갈과 자연은 크게 훼손되었고 이에 프랑스 당국은 이를 금지시키게 이릅니다. 19세기 영국은 프랑스와의 전쟁에서 세이셜을 차지하였고 세이셜은 모리셔스 제도와 함께 1814년부터 정식으로 영국령이 되었습니다. 1822년 영국의 하급장교 페어펙스 모르즈비는 물을 탐사하여 표를 만들고 하천, 호수, 못 등의 형상이나 위치를 기술하고 해석하는 수로학적 조사를 했는데 이는 세이셜 지형에 대한 최초의 과학연구였습니다. 세이셜의 방대한 자료수집은 19세기와 20세기에 걸쳐 여러 탐험대들이 광범위한 수집과 관찰을 이어갔으며 1966년부터는 사람들의 손길이 거의 닿지 않았던 알다브라 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알다브라 코끼리 거북을 비롯한 특유의 동물군을 지니고 있는 알다브라 섬은 섬 전체가 세계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19세기까지만 하더라도 이 섬에 선원들이 도착할 때면 코끼리 거북을 사냥하였지만 자연을 연구한 학자들은 더 이상의 포획을 반대했습니다. 1966년부터 알다브라에 대한 지식에 기여한 영국의 왕립학회의 연구는 매우 유명하며 이후 세이셜의 독립 후에도 알다브라에 대한 연구는 세이셜 섬 재단의 후원을 받아 지속되었습니다. 현대로 접어들며 국제조류보존위원회는 커진섬에 대한 다량의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 동안 화강암섬들에 대해 발표된 논문과 수많은 보고들은 영국의 자연 보존 왕립학회가 최초로 아리드 섬에서 수행한 연구의 결과였습니다. 이후에는 라모숲 국립공원에서 지역 엔지오 섬 보존학회에 의해 연구가 이루어졌고 이러한 연구 결과는 1987년부터 현재까지 연간 보고서로 요약되고 있습니다. 1990년대부터 자연보존에 대한 광범위한 과학연구가 수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연구의 대부분이 세이셜 과학전을 폴슈마에 발표되고 있습니다. 많은 자연보존법들의 기원은 영국 식민지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세이셜 정부는 오랜 세월동안 섬의 자연유산을 철저히 보호했습니다. 세이셜에는 세이셜 섬재단이 운용하는 2개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산호초인 알다브라 환초와 에덴 동산의 원형지로 만들어진 프랄린 섬의 발레드매입니다. 1968년 국제조류보존위원회가 매입하였고 내추럴 세이셜스가 관리하는 커전섬의 특별 보호구역은 국제적으로 유명한 조류와 해양 보호구역으로 자연보존과 생태관광 부문에서 여러 상들을 수상했습니다. 세이셜은 수도인 빅토리아에 인접해 있으며 준정부기관인 해양공원관리국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세인트앤 국립해양공원을 비롯하여 6개의 국립해양공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섬 용토의 대부분과 세이셜 주변 해양의 상당부분은 해양공원과 보호구역을 포함하는 국립공원으로 보호되고 있습니다. 세이셜은 앞으로 국토의 절반이 보호구역인 최초의 국가가 될 전망입니다. 1999년 세계은행 환경금융프로젝트와 쥐방멸프로젝트는 정부 네이처 세이셜스와 민간섬 소유자들에 의해 섬들의 복원프로그램으로 이어졌습니다. 여기에는 프리게이트, 드니와 커전섬들이 포함되는데 현재 이 섬들의 경영진은 정규보존관리자들을 고용하고 보존프로그램의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섬복원프로그램은 섬보존협회에 의해 우선 바깥쪽 섬들에 대해 시행하였으며 2007년 알퐁스 환초에서 첫번째 섬보존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섬보존협회는 또한 컨셉션섬, 노스아일랜드, 코스몰레드 환초와 파쿠아르 환초를 포함한 섬들에서 기타 보존프로그램들을 시행하였습니다. 세이셜의 화강암섬들에는 약 75개의 토종식물종들이 존재하며 알다브라를 포함하여 추가적으로 25종이 존재합니다. 특히 잘 알려진 종은 오로지 플랄린섬과 큐리어스섬에서만 자라는 야자나무 종인 코코드메르 야자수입니다. 코코드메르의 열매는 세계에서 가장 큰 씨앗으로 그 무게가 22kg 정도를 나타냅니다. 열매의 특이한 형태 때문에 사랑의 여신이라는 별칭으로 불리기도 하며 기념품으로서의 수요가 급격하게 높아지자 결국 세이셜 정부에서는 코코드메르를 엄격하게 관리하게 됩니다. 세이셜 정부는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를 등록시켰고 고가의 암 거래를 막기 위해 개인식별 번호를 등록하여 열매를 공급합니다. 해파리나무는 오늘날 몇몇 장소들에서만 발견되는 나무로 꽃의 암수리, 해파리의 촉수를 닮아서 해파리나무로 불립니다. 알다브라의 코끼리 거북은 알다브라 자이언트 거북이라고도 불리며 현재 세이셜의 많은 섬들에 서식하고 있습니다. 등껍질은 높은 돔형으로 갈색 또는 황갈색이며 땅딸막하고 튼튼한 다리가 무거운 몸을 지탱하고 있는 알다브라 코끼리 거북은 수컷이 암컷보다 덩치가 큰 편입니다. 수컷의 평균 등껍질 길이는 120cm, 무게는 250kg 정도이며 최대 360kg까지 나가는 경우도 있고 암컷의 등껍질 길이는 90cm, 무게는 150kg 정도입니다. 알다브라 코끼리 거북의 목은 그 길이가 길기 때문에 지상에서 1m 이상 떨어져있는 나무의 잎이나 열매를 뜯어먹기도 합니다. 이들은 홀로 다니거나 무리를 이루기도 하며 하루 중 오전은 주로 먹이를 먹는데 시간을 보내고 뜨거운 낮 시간에는 땅을 파거나 늪지해서 쉬며 보냅니다. 수명은 80년에서 120년 정도로 장수하는 동물이며 최대 255년을 산 개체에 대한 기록도 있습니다. 세이셜에 서식하고 있는 멸종위기세들 중에서는 세이셜 까치딱새와 세이셜 솔새 등이 있는데 이들은 섬보존협회와 세이셜 정부에 의해 구조되었습니다. 국조는 세이셜 검은 앵무새이며 그 외 세이셜에서는 12개의 토종 조류정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류들로는 알라브라 까마귀, 세이셜 별 삼광조, 세이셜 포디, 세이셜 팔랑 비둘기 등이 있습니다. 세이셜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바닷새 서식지들이 존재합니다. 버드아일랜드, 아리드, 커진같은 섬들에는 검은등 제비갈매기, 흰제비갈매기, 흰꼬리열대새, 노디새, 구남조를 포함한 많은 바닷새 종들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섬들 주변, 특히 더 멀리 떨어진 산호섬들의 해양선물은 대단히 광범위하여 천종 이상의 어류가 기록되어 왔습니다. 1960년대 지역 환경보호주의자들의 노력을 통해 어업을 위한 작살총과 다이너마이트의 사용이 금지되었기 때문에 야생동물은 스노클로와 다이버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바다거북의 포획은 1994년에 완전히 중단되었으며 바다거북의 개체수는 현재의 연로보호섬들, 특히 커진, 아리드, 실루엣, 알라브라섬에서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호되지 않는 장소들에서는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으며 상어 어업을 위한 자망의 사용과 샤크피닝 관행은 현재 금지되고 있습니다. 세이셜에는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가 서식하고 있는 육지 무척추 덕물인 야자집기를 포함하여 26종의 육지개 혹은 반육지개와 5종의 소라개가 서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프리카의 지상 낙원이라 불리는 세이셜의 야생동식물과 자연 보호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그럼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하지만 bone, 남성대, 감사합니다.